중심 완전히 앞으로 와서 한순간에 발 힘으로 봐봐 지금 상상이잖아 미리 빼서 발 같이 하나 이게 내가 잘 잡은 자세에서 내려가는 게 없어야 돼요 빨리 잡아서 치면 이 상태에서 위로만 가야지 다치 기다렸다 오른발 기다려 왼발 기다려 왼발 기다려 팔 앞으로 뻗어 놓고 왼발 기다려 왼발 아직 기다리고 팔 뻗어 발 들어갑니다 힘이 다 주면 안 되지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 아웃이 안 나는데 아까는 손목 힘이 제대로 안 맞으니까 스윙을 여기까지 해도 공이 아웃이 안 나는데 손목 힘을 제대로 썼을 때는 그만큼 조절을 해줘야 돼요 잡아서 언더?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 잡아서 언더 해볼게요 준비 근데 잡아서 언더 할 때 잡고 따당 가야 되는데 잡고 방 방 거리가 너무 멀죠? 한 판만 준비 하나 둘 올리면 안 돼 준비 하나 둘 그렇지 뻗어서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하나 하나 자세 스톱 이 자세는 완전히 다 똑같아 중심도 앞으로 와야 돼 중심 중심 완전히 앞으로 와서 한순간에 발 힘으로 봐봐 지금 탕탕 이 자세는 미리 빼서 발 같이 미리 빼서 발 같이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발 힘도 같이 들어야 돼 준비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그렇지 하나 기다려 더 뒤로 와 뻗어서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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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잡아 리시브는 잡아서 칠 때 아래에서 치면 못 잡아서 쳐요 위에 있는 거를 빨리 쳐야 되는데 지금 아래에서 친다면 그냥 하나 그냥 모션같이 말고 헤어핀 젓에서 위 스윙만 올려봐요 위 스윙만 올려봐요 그럼 더 아래로 내려와요 손목이 그렇지 그 상태에서 위로 튕겨 하나 헤어핀 젓아서 위로 빨리 튕겨 그렇지 기다렸다가 하나 그렇지 뒤로 한순간에 하나 준비 하나 그렇지 하나 바비큐펜 하나 이게 내가 잘 잡은 자세에서 내려가는 게 없어야 돼요 빨리 잡아서 치면 이 상태에서 위로만 가야지 잡은 잡은 그 상태에서 아니지 잡아봐요 스톱 아래 내려가는 거 없이 올려봐요 그러려면은 얘가 지금 손목이 다 펴져 있으니까 더 올라갈 게 없잖아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지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하나 그러면 손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처음 자세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밖에 앉지 이 상태에서 잡아야 이렇게 때리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위에서 잡아서 빨리 치는 건데 아래에서 이걸 빨리 치려고 하면 이게 누굴 속이는 타이밍도 느려지 항상 위에서 두 줄 했나요? 한 줄 했죠 준비 자 더 내려가면 돼 미리 꺾거나 손목 준비 한 번에 하나 준비 한 번에 위로 와서 하나 그렇지 그 느낌이에요 위로 와서 하나 그렇지 기다리다가 위에서 하나 더 내려가면 돼 오케이 뻗어서 하나 그렇지 뻗어서 하나 자 이제 그거를 대각으로 잡아 뻗어서 하나 내려가면 안 된다 했어 윗스윙만 다시 뻗어놓고 윗스윙 그렇지 준비 미리 오면 안 돼 하나 둘 그렇지 고맙을 때 하나 준비 하나 준비 하나 준비 하나 잘하긴 했는데 따당 계속 따당 이렇게 가자 하나 들어가면서 한 번에 밀어야 밀리지 땅땅 가면은 상대방이 이미 한 번 쉬었다 나가는 거예요 저도 한 번 쉬었다 그렇지 못 쉬게 바로 밀어야 네 바꿔주세요 나 준비 빠르게 뒷사람을 밀리게 하고 반대 넘어가서 투싱까지 해볼게 나 나 아니 안 밀려 안 밀려 더 빨리 잡아서 더 빨리 그렇지 일단은 이것만 해야겠어요 더 빨리 그렇지 잡아서 뒷스윙 내려오지 말고 나 그리고 상체를 세우지만 상체 완전히 앞으로 나눠요 상체 앞으로 팔 먼저 펴서 먼저 펴서 상체 앞으로 그렇지 대각도 섞어봐요 이게 어 그렇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없이 바로 가야 상대방이 밀리는데 아까 직선에서 또 내렸다 쳤어 응 응 나 나 나 이 자세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잖아 나 준비 나 그렇지 기다렸다가 뻗어서 뻗어서 발 뻗어서 같이 뻗어서 같이 아직 발 따로 같이 기다렸다 오른발 왼발 기다려봐요 왼발 기다려 팔 앞으로 뻗어놓고 왼발 기다려 왼발 아직 기다리고 팔 뻗어봐요 들어갑니다 1 2 2 3 2 3 3 4 4 4 5 6 6 6 6 7 7 7 가누 발 따는 순간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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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잘했는데 손목 힘이 너무 좋았는데 힘이 다 주면 안 되지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 아웃이 안 나는데 아까는 손목 힘이 제대로 안 맞으니까 스윙을 여기까지 해도 공이 아웃이 안 나는데 손목 힘을 제대로 썼을 때는 그만큼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짧고 빠르게 가는 거예요 스윙은 짧게 공은 빠르게 그걸 조절해 봐 더 짧게 한순간에 그렇지 한순간에 짧게 그 힘이 더 들어가야 돼 나 그렇지 나 나 나 나 나 나 다 같은 똑같은 스윙 했는데 공이 잘 안 맞은 거는 엄청 짧고 잘 맞는 거는 길게 가고 똑같은 스윙이라도 그래서 손목 힘을 이 힘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밀어버린 스윙을 하니까 스윙이 여기까지 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손목을 이 정도만 잘 써도 공이 똑같은 길이까지 나와요 그래서 스윙을 짧게 줄이려면 손목 힘을 더 잘 써야 돼요 잘했어요 바꿔주세요 그럼 50개 40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